마련과 호텔의 신경을 담그고 굉장한 힘 Reingr. 자 여기서는 그냥 컨트롤 싸움이 됐어요! 아 이거 대본! 이터인지가 저기 있어가지고! 아이고 대본 가겠는데요! 물 주세요! 아 물 앞에 있었는데 물이 없나봐요 아 침대이 꿈 찍었어요 아 이러면 안 보여 그리고 떠올 때가 없을까? 근데 안보인 와 봐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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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머리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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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리고 채팅도 건네받아서 다시 뿌렸거든요 아 머리쌌어요 아 역으로 갔어요 오늘은 슬라이가 평소에 와 끌로 잠깐만요 삼도류 야 아 미치 37 잠시만 지금 88 88 자 싸우고 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주 선수는 생각 없이 지금 들어온 거라서 실링 녹았어요 자 인구수 좀 체크해 봐야죠 44대 45 비슷해요 와 아 불이 안 맞았어요 불이 안 맞았어요 혹시 몰랐어요 오어 어어 어 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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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조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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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야 된다 와 축밥다 와 갑자기 쉬어 갑자기 쉬어 갑자기 넘겨렸다 넘겨주면서 바로 먹었어요 워스터뿌 찍기는 으윽 야 자 어차 그래도 방금 전에 워커를 잡으려고 노력한 게 불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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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9디 안 된 뭐 같아 0뿌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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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형 크림 이게 설마 자아 아 좋잖아 이걸 내리고 먹어 크림 터졌으면 죽는데 아아아아 제발 이기지마 윈도우 꼬마나 윈도우 꼬마나 아이스 사망합니다 이러면 잡을만하죠 이러면 여웅 잡을만하죠 킬로함으로 잡을만하죠 와 밥지가 빡빡해요 이제 이제는 타우린 사냥 들어갑니다 타우린 사냥 케덜완성이 됐었네요 아 6이에요 이거 잡은거 6레벨 2레벨 1레벨 와 갑니다 자 막킥은 어디갔죠 마킥 마킥 일단은 스탬피드 마킥 와요 마킥 많아 마킥 많아 면 마킥 많아 아 이제 공 죽는거죠 아 히비도 히비도요 자 공 끊고 있고 그렇죠 자 알파시 해주고 블러드메이지도 지금 또 갖고있고 지지 힐스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거죠 자 이제 붙었어요 로우가 자 붙고 자 이 정도 빼면 이제 붙여있대 정리가 되고요 붙였는데 이 붙고 어떻게 됩니까 자 힐스 한번 다 붙였어요 일단 아 이거 공중에서 감이 안보이는 느낌인데요 네 저 비스 2장 빠집니다 일단 살짝 뒤로 빠져요 50분에 82 아 이 공중이 다 붙여있대 와 가야돼요 공중 유리티를 잡고 싶은데 데몬헌터 5점쿠 데몬헌터 5점쿠 데몬헌터 5점쿠 데몬헌터 5점쿠 자 데몬헌터 5점쿠 아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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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구정 사이파울 눈맥에 바이밍 가만있어 지지 지지 한 번 막으면 되거든요 한 번 막아도 어렵긴 하지만 못 막으면 지니까 자 그리고 일단은 살렸고 자 고음의 숫자가 되긴 돼요 아 포지션이 기가 막히게 좋아요 와 와 포지션이 와 이게 위치가 고음이 많으면 뭐에 들어가야 고음이지 고음은 막는데 지금 마다가 너무 많아서 고음이 많아 막힌 육맨을 아바타 아 아 몬카 쏟아 아 잠깐만 자 폭탈인가요 아니 곰을 뭘로만 그냥 안으로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오히려 여기다가 지금 다 넣어놓고 비스마트가 그냥 아 비스마트 여기다 아 아 자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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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았어요 이거 깼다 이거 깼어요 와 깼고 이거는 미친 여기야 이거 이기면 이거 이기면 진짜 말도 안전 이거 야 사실 아까 이기면 끝났다고 봤는데 와 이걸 위로 간다고요 들어가서 여기서 그냥 위로 못 들어오게 있고 막아버렸고 막아버렸고 안 막혀 취직 와 스킬이 없거든요 근데 여운킬이 안 나와요 아 진짜 아 임패인이 피해졌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기회를 놓쳤다는 얘기가 된거예요 임패이메 Кол 여기서 말하는 게 없어요 볼게 없습니다 많이stal 와 이 hacen 이거. 이거. 코일 줘. 이렇게 이럴기 데디라 jag quis 왜냐면 눈이 이제 Het prevent 지은 어 나.. 나가씨 전사 낭시 전사 지금도! 아 리치! 아 리치! 노바 많은 수고야! 노바 많은 없는데 많은 없는데 근데 그냥 폼트가 세요! 폼트가 너무 세요 아! 포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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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포션 먹어도 세일이 없던 거니까 그냥 점사! 그냥 점사! 그냥 점사! 아! 정말 귀찮거든요 아! 선발이 같으니까 아! 그냥 빨리 원티켓을 한 거나 아니면 내리비야만 파기에도 그냥 최고예요! 캔슬은 100%고요 네 캔슬은 100% 캔슬은 100%예요 그럼 언제 들어가요! 100%는! 와! 캔슬이 안 된다! 아 됐죠! 100% 안 된다! 지금! 인페일로 한 번 끊어봐라! 인페일 만화가 없었었나요? 국가에 한 번? 구조포토의 만화가 있었지 봐야 되는데 와! 일로 탔구나! 아니 이거 트롤이라! 아이고 누웠어? 이거? 야! 시선이 아니라 리페일 쓰면서 들어가요 너도 쓰고 나는 보지 모듈코드도 한 번 하겠다 네 무조건 이거 깨 아이고 혼자 혼자 아이고 깼어 두 개를 캐는 쪽 와! 반돈했어요! 지치기! 3대0으로! 고맙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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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!